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주식헌터 시간에는 항상 산업 분석을 하고 해당 산업에서도 실적이 뛰어난 월등히 좋은 기업들을 소개하는 황금주도주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벌써 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관심 있는 업종은 제지업종입니다. 상당히 지루하고 상당히 재미없는 업종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선별적으로 1위 사업자만 지금 살아남고 있는 치킨 경쟁에 있는 산업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2021년 해당 업종에 대한 분위기와 히스토리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물동량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운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물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제지를 만들 때는 펄프가 들어갔는데요. 펄프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무려 2배나 100% 가까운 상승을 했는데 과연 왜 제지업종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열심히 좀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지업종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제 좌측에 있는 도표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SCFI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라는 운임 비용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고점을 찍고 급격하게 내려오는 과정에 있었고요. 첫 번째 제가 얘기 드렸던 운반 비용은 안정화가 됐습니다. 두 번째 제지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펄프 가격은 연초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저점을 높여서 계속 고점을 넘기려고 하는 테스팅 과정에 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운반 가격은 떨어졌고요. 원자재 가격이 높아졌는데 상계가 된다고 했을 때 업종의 분위기가 안 좋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이번 2분기 실적들, 제지주들 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기업들이 많았고요. 한솔재지, 아세아재지, 무림피에피 이런 기업들 보시면 이미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았고 한 가지 더 포인트를 보실 게 2021년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기조 유가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해가 바로 2022년입니다. 물론 9월달 지수가 하락하면서 해당 기업들 주가가 눌리긴 했지만 항상 얘기 드리는 실적에 대한 훼손이 없다고 했을 땐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겼다는 거고요.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땐 충분히 열심히 모아가도 좋은 종목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오늘 좀 빨리 얘기 좀 드려볼게요. 사실 이따 황금주도주 시간에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동안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들은 해당 업종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장한다는 부분에 좀 무게감을 두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1위 사업자만 살아남는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플러스 알파로 결국 선별적인 접근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어서 두 번째 황금주도주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종 분석을 통한 주도 찾기의 황금주도주 시간이고요.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제가 한솔제지라는 기업입니다. 이 꺾은선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한솔제지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1위 사업자만 살아남는다라고 우선 업종에 대한 결론을 내렸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는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떤 꼴찌가 1등을 이기는 그런 어떤 되게 짜릿한 순간들을 많이 고대하고 갈망할 텐데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기업들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불안기에 그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현금이 많거나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3위, 4위, 5위 사업자가 도태되고 있는 과정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아지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했던 MS, 마켓셰를 더더욱 높게 공공이 가져가는 기업들이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결국에는 한솔제지를 보시게 되면 우선 산업용지, MS 추이를 보신다면 2018년에 33%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7%까지 거의 독과점 구조까지 올라온 상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는 1등 기업, 황금 주소지에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을 것 같고요. 한솔제지는 산업용지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점유율을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인쇄용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용지는 독과점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솔제지, 한국제지. 한국제지는 제가 알기면 비상장 기업이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무림 P&P의 관계사인 무림 페이퍼라는 기업이 이 3개사가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 가져가고 있다. 또 있네요. 무림 P&P까지 같이 보시면서 거의 이 4개사가 시장 점유율을 월등히 독과점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용지는 독보적 1위입니다. 대신 인쇄용지는 과점 구조에서도 나름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점유율만 높고 본다면 1위 사업자는 많습니다만 결국 독과점 구조로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구간에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솔제지의 사업 부문별 매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3개 사업부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인쇄용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린트움을 출력할 때 나오는 인쇄용지 부분이고요. 25%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산업용지 그리고 특수지가 있는데요. 특수지 같은 건 가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음식점 가서 결제를 하고 다음에 영수증을 받잖아요. 그 부분을 바로 가멸지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 가장 돋보이는 기업이고요. 해당 쪽에 대한 어떤 용지 쪽, 제지 쪽에서는 시장 성장률이 제일 높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 드렸던 부분, 결국 이 수익성 부분에 대한 표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영업이익은요. 2022년 2분기 잠정 실적을 놓고 본다면 거의 기정사실화된 실적이지만 146% 정도 성장을 했고요. 순이익은 271% 성장을 했습니다. 아까 잠시 다시 한번 서두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동량 운반 비용이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펄북 가격은 높아졌지만 한솔재지라는 기업은 올해에 들어서만 판가 인상을 3번이나 했습니다. 결국에는 운반 비용은 내려가고요. 판가 간격이 높아지면서 이 수익 스프레드가 커지는 구조가 됐고요.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거둘 수밖에 없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지금 3분기 당연히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당연히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 부분 열심히 좀 보셔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한솔재지는 3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거둬 낼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1조 5천억 정도의 규모였고요. 올해는 그보다 실적 성장은 매영 성장을 명확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2조 3천억 정도의 어떤 실적 성장을 이뤄낼 것 같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년부터 24년까지 연평균 15%씩 성장을 할 것 같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년에는 946억 원 그리고 21년에는 역성장이라고 얘기했는데 607억 원 그리고 올해는 607억 대비해서 무려 2배 넘는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여줄 거라는 거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은 18%씩 꾸준히 성장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인쇄 용지에 대한 사용이 많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디지털 라이징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다 축적되고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도 다양한 사진, 내 개인 정보들이 다 취합이 되기 때문에 굳이 누가 문서 출력을 할까라고 부분을 놓고 얘기 드리자면 결국 아까 결론 드린 것처럼 1위 사업자만 살아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업종이 해야 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021년에 보시면 3%였습니다. 매출금융은 엄청나게 큰 규모의 회사인데요. 영업이익이 천억 원이 안 됐던 회사인 거죠. 그런데 올해 영업이익률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판가 인상을 3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가격 반영을 하반기에는 온전히 다 해낼 거고요. 물동량 가격은 떨어졌기 때문에 수익성 회복은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더 클 걸로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그래서 7% 정도 꾸준히 유지된다고 하고 외형 성장이 1위 사업자로서 유지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실적 성장을 이뤄낼 수밖에 없고 얘기 드리는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이 결국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이 대전제 기본 원칙에도 부합되는 충분한 좋은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재무 안정성 지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200% 가까이 되고요. 유보율은 500% 그리고 유동 비율은 94%인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잘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무 안정성이란 건 사실 회사가 적어도 부채나 흑자도선이나 이런 위기가 없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부채 비율 높은 수준도 결국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영업이익이 성장한다면 돈을 벌기 때문에 부채를 잘 갚아 나가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충분히 150% 언덕까지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조심스럽게 제 스스로는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부채 비율이 높아진 거는 원가 비용이 좀 높아졌고 물동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악재로 인한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2분기 실적도 좋았고요. 계속적으로 저는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유보율은 높아지고 있고 유동 비율도 100%가 살짝 안 되긴 하지만 우려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기준치 이야기긴 하지만 결국 이 회사가 돈을 버는 성장성에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 포인트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좀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PER 그리고 PBR 밴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보는 부분은 PBR이나 PER의 중간 밴드 정도 가격이 있다고 본다면 저는 이제 적정 주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솔재진은 EPS, PBR, PER까지 놓고 본다면 충분히 저 PER, 저 PBR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대략적으로 한 16,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한테는 결국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 물론 최근 들어서 해당 기업의 주가 흐름들을 간략하게만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2분기 실적 발표하고 한 16,000원 부분까지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9월 당에 이제 하락을 좀 겪었고요. 지금 다시 한번 충분히 매력적인 14,000원 가격까지 내려온 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열심히 보시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하반기 실적과 내년 상반기 실적 그리고 내년 한 해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충분히 지금도 가격적으로는 매력적인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채널에서는 매일 장 전에 전날 했었던 미국 증시라든지 국제 유가 환율 후른들에 대한 분석한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종목들 수시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그동안 강의했던 제 모든 노하우가 쏟아져 있는 강의 자료들도 채널에 계속적으로 수시로 올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투자의 눈높이와 인사이터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추가하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편하게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 노란 채널 추가가 되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답신으로 갈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문자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똑같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샵 377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링크와 코드까지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결국 투자에 대한 이해도와 공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황금 주도주는 아세아 제지라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좀 얘기 드린 것처럼 굉장히 재미없고 지루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수입으로 보답할 수 있는 좋은 업종에 있는 선별적인 1위 기업들에 투자하자고 얘기를 드렸는데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한솔 제지 같은 경우에는 세계 사업부에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감열지 부분이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첨언을 좀 드려보자면 결국 지금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부분이 친환경이라는 테마를 결코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솔 제지라는 기업은 친환경에 관련된 소재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세아 제지를 통해서 제조업종에 대한 유통구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밑에 이제 프로세스 동그랗게 되어 있는 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원재료를 조달을 받고요. 그걸 이제 골판지로 제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있는 기업이 바로 아세아 제지고요. 이 여러분들께서 택배를 받을 때 이제 박스를 만드는 회사들 그게 바로 이제 골판지 원단 제조 회사들일 텐데요. 뭐 테림포장이나 산보판지라는 기업이 있고요. 해당 기업들도 상장되어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고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택배로 갈 때 포장 용지로서 갖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게 어떤 포장 용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 골판지에 대한 원재료를 통해서 1차적인 어떤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지 부분은 골창, 골판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는 좀 골판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근데 모든 게 다 디지털화 되니까 어려운 거 아닌 게요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먼저 얘기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아세아 제지 쪽이 가지고 있는 산업 평화를 놓고 본다면 2018년부터 중국 폐지 수입 제한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 공공량이 좀 확대가 되면서 원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뜻은 결국 회사의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부분들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서 증설 그리고 인허가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폐기물 업체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아무래도 이게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지 못하고요. 결국 기존 업체들까지 경쟁을 하면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오늘 계속 1위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쓰고 있는데 1위 기업들은 살아남는 시장이 바로 이곳 제지 업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런 제한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메이저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판지를 많이 활용하는 분야가 어딜까요? 당연히 택배 쪽이 있고요. 그럼 택배 물동량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대비해서 지금 2021년 작년 기준까지 두 배 넘는 성장을 좀 했고요. 연관적으로 대략적으로 10%씩 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 젊은 세대분들은 많은 배달을 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의해서 수요가 많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비단 필요한 생필품, 의류품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배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택배 물동량이 높아지는 이 추이는 결국 거기에 같이 사용되는 골판지에 대한 수요도 높아진다고 같이 또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국내 택배 이용 횟수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동량 추이가 많아지는 것처럼 국내 택배 이용 횟수도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국민 1인당 이용 횟수고요. 회색, 그레이색의 막대 그래프는 경제활동 인구당 택배 이용 횟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택배를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한 저는 수치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이 포인트가 아니라 결국 1인당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높아진다는 건 인구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과정에서도 한 명당 사용 횟수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결국 Q, 물동량의 증가를 의미하는 부분을 같이 엮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세아 제지가 가지고 있는 아까 산업 분위기, 골판지 쪽에 대한 분위기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을 가장 악재고 있고 목재고 있는 부분이 바로 물가 상승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방송에서 자주 얘기를 드렸어요. 물가 상승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가 방어를 할 수 있거나 또는 판가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해당 회사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는 건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회사가 수직 계열을 시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계열사부터 원재료, 펄프 가격을 받아올 수 있는 거고요. 가격뿐만 아니라 수급에 또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직 계열에 대한 회사들은 충분히 좋은 실적들을 내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기업 중에 원익QNC라는 기업 또한 수직 계열을 통해서 코치를 만드에 들어가는 석영을 모멘티브라는 계열사로 받아오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아세아 제지도 좋은 수직 계열을 통해서 원가 방어를 잘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판가 인상을 6월 말 정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고스란히 그 판가는 3분기부터 적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아까 한솔재지와 같이 얘기했던 부분들과 포인트는 똑같은데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아질 거라는 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물류, 운반 비용이 정상화가 돼가고 있고요. 펄프 가격은 높아졌지만 그 이상으로 판가를 높였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해당 기업 또한 상반기에 매우 좋은 실적을 거둬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업 모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기대는 상저하고 어떤 실적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회사 같은 경우는 2018년에 983억이라는 영업이익을 거둬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부터 역성장을 했고요. 2019년, 20년까지 계속적으로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에는 좋은 실적을 걷어내면서 2018년 정도와 비슷한 영업이익을 걷어냈고요. 올해 실적은 대략적으로 1,256억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컨센서스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상반기에 대한 영업이익을 단순 산수평균에서 계산한 수치라고 봐주시면 될 텐데 이 부분에 제가 안 넣은 부분이 있다는 부분,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판가 인상부는 하반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는 부분을 반영시키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제가 지금 여기 적시해놓은 2022년 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제시해드린 숫자보다는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놓고 본다면 실적 성장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영업이익이 비슷했기 때문에 2022년부터는 실적 성장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올해부터가 실적 성장의 원년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제가 주석으로 좀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계열사을 통해서 원가관리, 수익성 방어를 잘했기 때문에 수익성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 위치라는 건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부분들도 얘기를 드리겠고요. 상대적으로 한솔 제지보다는 재무적인 안정성 지표는 훨씬 좋습니다. 부채 비율은 34%밖에 되지 않고요. 유부율은 1600%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유동 비율, 제가 항상 강조드린 거 120% 정도만 돼도 훌륭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모든 지표들이 다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부채 비율은 50%에서 34%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유부율은 1100%에서 1600%까지 500% 높아진 상태고요. 유동 비율도 163%에서 235%까지 60% 가까운 재무 안정성 지표들이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실적 성장이 안 됐던 부분이 아쉬웠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현금에 돈을 잘 모아놨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지금 물가 상승 시대에 2022년 좋은 실적을 걷어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한솔 제지왕처럼 제가 이제 12개월 미래 예상 실적을 토대로 PER과 PBR 밴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이 PBR이라든지 PER 밴드 하단선에 있다는 건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밴드 중간선이 제가 보는 기본적으로 적정 주가입니다. 근데 PBR 보시게 되면 0.5배보다 0.34 사이의 위치에 있고요. PBR을 놓고 본다면 한 3 정도, 3.5 정도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5배 정도 수준 맞게 되지 않는다는 거. 기본적으로 PER가 너무 낮다는 게 싸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재접종이라든지 금융주는 PER가 낮게 위치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평균 PER 중간값보다 더 밑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중간까지의 어떤 업사이드가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같이 저 PBR, 저 PBR 주로서 목표 주가는 대략적으로 한 4만 5천 원 정도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지금 시장 자체에서는 바이앤인 홀딩, 사서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게 매우 힘든 시장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도 작년 7월 3,300포인트를 찍고 계속적으로 1년 반 넘게 하락해 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좋은 기업을 사고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쭉 챙기는 그런 시장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기술적으로나 기본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고 실적 좋은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라는 또 얘기를 좀 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제가 채널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버튼 나오고요. 편하게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혹시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답신으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갈 겁니다. 편하게 클릭하셔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시고요. 샵 3772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참여 링크와 코드까지 갖춰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초 예정되어 있는 FMC까지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안도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면서도 공격적인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고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